이재명 10월 선고.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불거졌다고 할까. 10월의 1심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미룰 수는 없으니까. 김두관 후보가 다들 쉬쉬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10월 선고 당내 걱정 많아. 김두관 후보는 뭐 걱정을 하겠지만 이런 이재명 신명계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을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심도 늦출 수가 있고 대법원 판결도 늦출 수가 있고 어떻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부정의가 정의가 되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아무튼 김두관 후보는 지금 당내에서는 탓을 쉬쉬하지만 9월 10월의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9월 10월 재판 결과가 무죄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유죄가 나오겠죠. 유죄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눈치를 보더라도 유죄를 내리겠죠. 이재명 후보 본인은 전혀 유죄가 아니라고 확신하는데 유죄가 만약 나오면 본인이나 당에 부담이 안 되겠느냐. 본인이나 당에 무슨 부담이 될 게 있습니까. 당권은 다 장악했고. 모든 여러분들 민주당 위원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빚을 진 자고 그럼 뭐가 여러분들 그리고 다수당이고 여참은 탄핵시킬 수가 있고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김두관 후보는 이렇게 또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판 때문에 법원에 출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법 대응도 잘하고 해서 대선 후보로 쭉 가고 당은 좀 역동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대통령을 만들려고 안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다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장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방선거든 대통령선거든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당선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충분하게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을 시킨 겁니다. 전쟁을 치른다.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데 교두보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바로 고지가 눈앞인데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심 대법은 판결을 계속 미루는 것이고 그 안에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면 되는 거죠. 그건 뭐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순일 씨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이제 무리가 아닌 거죠.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은 계속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까. 의료 사태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소원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소망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희망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기어이 만들려고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시나리오 전개에 있어 가지고 공직선거가 장악된 상태다는 점을 대부분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국힘당이 어떻고 한동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항보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게임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다 장악이 된 상태인 거죠. 맥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봐야 개인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거죠. 한 3분의 2 정도 넘어간 거니까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선거 부정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국민 호응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내는 걸 그렇게 여러분들 가르쳐줘도 모르겠다 호응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사가 여러분들 상황을 오픈하게 되면 오지게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선거 부정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국민의 호응이 부족합니다. 호응이 있으면 어떻고 호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장악이 됐는데. 궁금하시게 되면 공대일리로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선거를 보시든지 아니면 공병호 tv에서 그동안 4년 동안 주구장창했던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의로 살다 가는 거죠. 몇 표까지 집어넣는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몇 표까지 집어넣는지. 그래도 모르겠다 이러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제 이야기의 요지는 김두관 후보가 10월 선거가 되면 당내에 걱정이 많다. 쓸데없는 이야기도 한 겁니다. 걱정 하나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선거는 장악됐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임기만 본인들이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가서 여러분들 다 나가면 되는 거죠. 판사들도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권력이 저쪽에 이러면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과감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으면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정도 정리하고 더 나가면 수위를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구석 그리고 이거 이야기 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한국인들은 저항하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항정신이. 그게 한 2000년대 한 20년 정도 제가 사회적 이슈를 못 다뤘는데 2000년부터 한 2020년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겁니다. 의료 사태도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거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 자체가 바뀐 겁니다. 사람 자체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그걸 다 알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면은 뭐 꽥꽥은 거리지만 저항 못하는 걸 아는 거죠 본인들이. 옛날처럼 들고 일어나가 이렇게 못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다 벌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겁니다.